BTV 동진의 파야캐 이홍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23년 한국영화 베스트에 이어서 오늘은 23년 외국영화 베스트 10을 뽑아봤는데요. 4점 넘는 영화가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정말 치열했죠. 제가 너무 뿌렸나요? 총평을 올 한 해를 걸쳐서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한 해 한 해 슬픈 일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득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한 해 끝나서 이렇게 베스트 10을 결산하다 보면 와 그래도 좋은 영화가 있어서 올해도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쪽의 일류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평론가님 그동안 정말 많은 영화를 봐주시면서 질린다거나 옛날에 봤던 비슷한 장면이 있으면 좀 더 안 좋게 보인다거나 싶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의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권태를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음악도 마찬가지고 취미인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지겨워지고 권태를 느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은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10위 바로 가겠습니다. 크리스탠 페초울트 감독의 어파이어입니다. 감독님이 또 내안하셔서 인터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멋진 분이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각광을 받는 그런 독일 영화를 대표하는 마레네데 같은 감독과 함께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탠 페초울트는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태작이 없어요. 여태까지 개봉했던 한국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바바라부터 최근작 어파이어까지 어파이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페초울트는 그동안 독일 역사도 한국 역사처럼 굉장히 신선한 역사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러브 스토리에 겹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밑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독일 역사를 은유하는 그런 어떤 중층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감독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번 영화는요? 이번 영화는 역사를 자연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신선하고요. 페닉스 같은 영화를 보면 페초울트 영화 중에서 라스신이 너무 훌륭하면서 보건함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잖아요. 어파이어는 정반대로 페초울트 영화 중에서 가장 끝이 상큼해요. 뒷맛이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의 라스신이 어떤지 한번 기대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산불이 점점점 이렇게 특정 지역을 향해서 몰려오게 되는 어떤 독일의 해안마을 휴양지 여기를 모델로 해서 펼쳐지는 여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여름 영화에 굉장히 선남선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좋아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비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모여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레온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이 주인공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무능력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또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을 쓰는지를 알아나가는 예술 영화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독일 영화 특유의 분위기 속에 잘 녹아있는 그런 멋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할수록 레온처럼 자의식이 좀 과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장례식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지금 방송하는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하는 저로부터 한 50세쯤 떨어져서 그런 방송하는 나를 쳐다보는 내가 의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그러실 거예요. 어파이어 경우는 예술 영화, 예술가가 주인공인 인물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예를 들면 영화라는 것은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소리라든지 혹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파이어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면서 사운드를 처리하는 방식도 아주 비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예약인지 아마 영화를 보시면 신앙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구의 가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서부 범죄극이죠. 플라워 킬링 문. 이 영화가 3시간 반쯤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실은 참 영화가 이상해서 똑같은 돈을 내도 영화가 3시간 반이라면 뭔가 힘들고 사실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개이득이죠. 그러니까요. 3시간 반이라는 게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권해드릴만 하고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죠. 봉준호 감독이 경위를 아카데미 시장에서 바쳤던 바로 그 감독인데 이분이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마틴 스콜세지는 사실은 어떤 영화를 제일 잘 만드냐면 착한 주인공, 좋은 주인공, 바람직한 주인공이 아니라 뭔가 좀 나쁜 사람, 범죄자인 사람, 아니면 뭔가 좀 타락의 도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데 굉장히 비범하게도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진창에 빠져요. 자기 탓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창에 빠진 채 눈을 들어서 밤하늘 했던 별을 바라보는 사람 얘기예요. 비유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혹은 자기 실수로 전락한 그 사람의 구원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마틴 스콜세지 영화는 굉장히 속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스럽기도 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네, 드니로와 함께. 드니로는 벌써 이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10편을 같이 했고요. 야, 베르소하네요. 네,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는 6편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에서 진짜 연기 잘해요. 근데 뭐 드니로도 엄청날 것 같네요. 그런 측면에서 배우들 보는 맛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릴리 글래스턴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혈통을 가진 배우로서 이 배우도 참 이렇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자들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서도 연기 진짜 잘하는 배우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아주 비범한 연기를 선보해서 그 배우에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워 킬링모는 이런 거에 주인공이 악당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 어떤 하수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디카프리오가 근데 악의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고요. 마지못해하는 구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엄청난 이득을 받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어떤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러브스토리로 본다면 정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했을까? 라는 것을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끝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정말 그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플라워 킬링모는 펼쳐지는 표면적인 이야기거나 또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몰랐던 미국 역사의 이면에 어떤 그런 굉장히 흉하고 더러운 측면을 보여준다거나 그 속에서 결국은 가장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는 터치로 보거나 정말 마틴 스콜세이지는 대가 중에 대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인간의 지성이 정말로 잘 갖고 닦으면 예술성이나 창의성 같은 게 80이 되어도 퇴락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보안한지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전화 벌써 차이 안 나니까요. 자 8위는요. 토드 필드 감독 그리고 케이트 블란체주연의 타르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플라워 킬림 같은 영화는 보기 전부터 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대하기 보잖아요. 근데 타르 같은 영화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고 근데 영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타르라는 영화는 일단 케이트 블란체주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현재 현조라는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겠죠. 월드컵 때 제가. 네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트 블란체주연의 대표작곡기도 어려워요.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어떤 연기를 한 작품을 두 개 정도만 고른다면 하나는 타르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루 제스민인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이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실제 했었던 리디아 타르라는 지휘자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픽션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는데 진짜 100%의 케이트 블란체주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처음에는 리디아 타르라는 베를린 피라모닉을 지휘하게 된 상임 지휘자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야 아니면 그 영화야 싶을 정도로 이 사람 경력을 쫙 늘어놓으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면 너무 사실적인 이야기를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쫙 제공하면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데 첫 번째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가는 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몽환적이 되고요. 객관적인 서사의 서술 방식이 뒤로 가면 주관적인 심리 방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진짜로 발생했는지 그녀가 본 게 진짜로 본 게 맞는지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의 어떤 실제로는 필리핀에서 찍었는데 그 장면까지 보고 나면 이게 대체 무엇인지를 굉장히 큰 의문을 주게 만드는 마지막에 특히 정말 묘한 그런 아주 독특한 합법을 가진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술가와 예술 창작품에 대한 관계에 관해서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실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아주 뛰어난 인기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인기가 있는 어떤 대중예술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예술인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쳐봐요. 흠방이 날라가죠. 네. 그게 사회적으로. 보통 우리가 캔슬컬처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품하고 창작자의 삶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예술도 사회의 부분 집합이고 이런 경우에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굉장히 깊고도 진하면서 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입체적인 그런 논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흔하디 흔한 전락의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디아가 정점까지 갔다가 리디아 타르가 어느 순간 본인 잘못 때문에 꼬꾸라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다르게도 보이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연 이게 전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영화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풍부하게 다가오는 모호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위입니다. 올해 최고 화대작이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진짜 놀란한테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 아니요. 들이친 거 아니에요. 놀란색 얘기하시게요. 아닙니다. 실제로 놀랍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저는 감탄하고 처음 봤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잘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작은 규모에서 소수의 평론가들이나 굉장히 어떤 매니악한 그런 관객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또 심지어는 일반 관객들 사회에서 평행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자기의 세계를 그 안에서 온전히 만들 뿐만 아니라 판도 자기가 까는 사람이고요. 이 판 속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독들은 보통 뛰어나다고 말하는 감독들도 관객들을 따라다니거든요. 요즘에는 무슨 영화가 먹혀 어떻게 만들면 관객들이 좋아해 이래서 따라가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관객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걸 만들고 이상한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복잡하고 점점 어려운 영화를 만드는데 이 관객들이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많은 관객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탁월한 측면이 있고요. 오펜하이머라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오펜하이머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오펜하이머가 지휘했던 프로젝트 때문에 인류는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펜하이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산브람을 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순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전기영화로서도 흥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오펜하이너머는 영화 속에 사실상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데뷔쳐낸 20세기 역사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롭다라고 내용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말 비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영화는 결국 청문회 두 개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오펜하이머와 스트러스예요. 그렇습니다. 스트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1959년도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고 5년 전에는 오펜하이머가 의회에서 어떤 의심을 받아서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5년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청문회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컬러로 나오고 이쪽은 흑백으로 나오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 속의 컬러 장면은 이 영화 속의 흑백 장면이 대답해야 할 하나의 전제 같은 거예요. 전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의 광경이 굉장히 묘한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1954년도에 오펜하이머가 중심이 되는 컬러 장면은 사실상 원자폭탄의 어떤 작동 원리하고 같단 말이죠. 제조 원리랑.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핵분열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1959년도에 이 방법은 핵융합이라는 자막과 함께 수도폭탄의 제조 원리랑 같단 말이에요. 수도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초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핵분열 반응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영화의 스토리랑 형식이 너무 잘 맞아들게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핵폭탄과도 같다라는 측면에서 비범하고요. 저한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결국은 평범함과 비범함에 대한 대비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스트로스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오펜하이머는 비범한 사람인데 비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 때문에 거꾸로 지는 얘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오펜하이머는 과연 비범함만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평범함의 이면을 보이거나 평범함으로 전락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런 측면에서 서사의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객들의 기대보다 자기의 뚝심으로 미뤄졌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생각이 나는 게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에서는 그냥 미세한 숨소리와 목소리 주로 보여주다가 그 뒤에 후폭풍으로 관객들을 덮치면서 그때부터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서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하고 같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이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오페나이머가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까지 많은 인물을 등장시켜서 만나는 장면을 왜 굳이 계속 넣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수많은 충돌에 의한 핵폭렬 장면들에 관한 어떤 형식적인 은유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한 더군다나 10억 달러를 벗어들이는 이런 대규모 블록버스터로 그런 측면에서는 논란은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개그를 이렇게 숨이 상당이네요. 아니 그건 개그가 아닌 게 그 개그를 하는 순간 너무 썰렁해. 왜냐하면 여태까지 100억 번은 그 농담을 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6위는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셰린의 벤시. 뭐 현존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 중에 한 사람 마틴 맥도나는 연출도 뛰어나지만 정말 뛰어난 각본가이기도 하고요. 원래 각본가 출신이기도 하고. 연극 쪽에 이니셰린의 벤시를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를 대충 얼개를 만들어서 어떤 각본가에게 의뢰했을 때 이렇게 훌륭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야기 자체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너무 이상한 스토리이고요. 기괴하죠. 그러니까 이니셰린이라는 아일랜드의 작은 섬에 사는 오랜 세월 친하게 지냈던 우정을 나누었던 나이 차이가 약간 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절교를 선언하고 절교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절교를 선언당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이유를 따져물었더니 상대방이 자꾸 얘기하면 손가락을 잘라. 내 손가락을 잘라서 너한테 던지겠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감행하죠. 가위로.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애초에 스토리가 시작이로다면 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 보고 나면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영화가 스토리상으로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영화는 1920년대 아일랜드 내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전에 관해서 잘 알고 보면 더 보이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영화를 표면적으로 역사적인 지식이 없이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깊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니셰린의 벤시가 던지는 화두는 저는 그거 같아요. 결국. 삶에서 과연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랬을 때 두 남자의 우정이 깨어지면서 이 모든 게 펼쳐지게 되는데 한 남자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한 남자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남자는 이유가 없는 걸 못 참아요. 또 다른 남자는 의미가 없는 것을 못 참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얽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삶에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도모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지? 라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이니셰린에서 벤시는 결국은 삶에 대한 기본 태도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아주 비범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님은 이름도 어려운데 영화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님 한 줄 표현을 보고 좀 이해를 해야겠다. 한 줄 표현은 더 어려워서 하나 못 해먹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영화를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글 같은 걸 써도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한테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쉬운 글이 진짜 좋은 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쉬운 영화들도 있어요. 라라랜드처럼. 라라랜드가 쉽다고 영화가 좀 별로인 영화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굉장히 훌륭하죠. 맞죠. 반면에 메모리아 같이 훌륭한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보다 보면 도대체 스토리가 뭔지 갑자기 저 인물이 왜 마지막에 저렇게 되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 건지 로드무비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어렵게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나 스타일이나 형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메모리아를 만든 아피차펑 위라세타쿠는 태국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세계 영화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한 영화제에서 황금정려상을 받기도 하고 네. 영국국리. 네. 그런데 메모리아는 이 아피차펑 위라세타쿠이 최초로 태국을 벗어나서 외국어로 만든 영화예요. 남미의 콜럼비아에서 찍었거든요. 이 아피차펑 영화 중에서 스타가 나온 최초의 영화죠. 틸더 스윈튼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슷해요. 이전의 세계랑. 그런 측면에서 이물감 같은 것은 없고요. 어찌 됐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면 폭발성 머리증후군이라고 해서 자다가 어디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네. 그 소리가 들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죠. 대체 이 소리가 뭔지 어디서 들리는지 이 소리를 재현하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특정한 틸더 스윈튼이 연기한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여동생 문병도 가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 설정들이 있는데 이게 종반부에 가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 캐릭터가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의 현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캐릭터로 시작하고 가장 사소한 걸로 시작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캐릭터는 점점 안 중요해지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바라보는 여태까지 따라왔던 관객의 시선 자체가 무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우주적인 비전으로 끝나요. 아삐차폭 리라세타콘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감탄하는 건 영화에서 진짜 만들 수 없는 얘기라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성 머리 중후군을 겪는 여성이 자기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걸 약간 바꿔서 어떻게 핵심적인 뒷부분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저장장치를 찾아나선 안테나의 로드무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을 한다면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운드와 사이트를 가지고 영화 언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앤사운드라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잡지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이트와 사운드의 관계를 가지고 탐구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영화 어법이라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그런데 영화는 영화 어법으로 성립된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고 영화 언어의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의 근절을 흔들면서 이 영화는 사실은 그 관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나오는데 사이트를 안 보여주거나 사이트가 나오는데 사운드가 나중에 후행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둘이 일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영화 언어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에 관한 그런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관객들의 저간의 짐작을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언어의 깊숙한 곳을 탐구하기도 하는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간에 주인공 남자가 풀밭에 누워가지고 죽은 것처럼 막 누워 있잖아요. 그 장면은 정지화면인 줄 알고 이모코 한 번 눌러봤어요. 좀 스피드 있게 만들면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현대 영화에서는 대략 한 4초에서 6초 정도로 쇼트가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초에서 6초가 지나면 한 쇼트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관객이 다 이미 습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초, 6초 되는 데서 컷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미 다 봤잖아 거기서. 지루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초, 6초마다 계속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은 한 2분, 1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누워서 자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숨을 안 쉬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배우한테 얘기했겠죠. 숨 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황현매니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지금 숨 안 쉬잖아. 배우가 왜 숨을 안 쉬고 연기를 하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쇼트에서 정보가 없어요. 이미 한 2초만 보면 아, 저 남자는 죽은 듯이 자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분 동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관객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영화라는 걸 인지하겠죠. 적의 연기라는 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가 서 있는 토대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보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4위 사카모토 리치의 유작이 되기도 했죠. 고레이다이로카즈 감독의 괴물 고레이다이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은 거의 다 좋아하지만 사실 이제 걸어도 걸어도가 굉장히 정말 탁월한 걸작핑의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걸어도 걸어도가 나온 게 2008년도에요. 15년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도 정말 좋은 작품이 많았죠. 근데 그 지난 15년간 중에 고레이다이로카즈의 최고 정점은 바로 이 괴물하고 어느 가족인 것 같아요. 이 괴물은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또 사람들을 완전히 영화편으로 만든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워낙 훌륭하기도 하지만 본 분들 중에 이 영화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중에서도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올해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우리가 고레이다이로카즈의 사실은 영화를 한 2년에 한 번씩 영화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성실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각본까지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산력이 정말 놀라운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레이다이로카즈의 방식 고레이다이로카즈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팬들이 굉장히 좋죠. 각본 안 썬데도.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고레이다이로카즈 영화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신선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함과 신선함 사이에서 어떤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약간 구조상 트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부 정도로 나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에 대한 태도를 다루게 되는데 서로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 주인공으로 처음에는 엄마, 그 다음엔 교사, 그 다음엔 학생 이 순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재서술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반복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같은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 순서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의 시각으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괴물은 누구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교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괴물은 이게 이 사람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 사건은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세 번째까지 보게 되면 내가 잘못 봤구나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라션몬 같은 영화처럼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보여주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하나의 진실 같은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인식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라션몬이 그런 영화예요. 아니면 수많은 장르 영화처럼 장르 영화에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면서 이건 몰랐지라는 식의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둘 다 아니에요. 이 영화에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주제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윤리적인 측면과 주제적인 측면을 관객이 고스란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객을 오도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영화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신선한 형식이기도 하지만 바른 한편은 이 주제를 가장 관객에게 잘 도착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영화 어법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범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도사코라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래대로까지 감독하고 인터뷰를 이 영화를 놓고 화상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도사코라하고 송강호가 투샷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고래다 히로카즈 감독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안도사코라에 대한 굉장한 놀라움을 다시 한 번 재발견하게 되고 영화 속에서 교장선생님이 나오는데 다나카 유코라는 배우거든요. 이 배우도 정말 괴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래다 히로카즈 영화에서 키키키린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자리가 빈자리처럼 느껴지는데 또 다른 스타일의 배우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연기적인 측면 또 아이들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끌어내는 감독 중에 하나가 또 고래다 히로카즈잖아요. 디렉션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측면에서도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또 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각본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그런 숫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동메달에 가겠습니다. 웨스앤더슨 감독이 새롭게 창조한 도시죠. 에스터로이드 시티. 웨스앤더슨은 우리나라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 감독을 좋아하는 게 저도 한 30년쯤 되거든요. 그런데 웨스앤더슨은 지금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놀랍죠. 그랜드 부타페스트 호텔부터 시작해서 에스터로이드 시티까지 최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한 7, 8년. 원래도 이 형식적인 엄정함이나 거의 강박에 가까운 스타일이 있고 촬영부터 영화의 액자적인 구성부터 시작해서 배우의 연기법까지. 웨스앤더슨 영화 속에서 배우들은 꼭 무슨 퍼피처럼, 인형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이 최근작으로 올수록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게 예술적으로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자기의 세계를 완벽하게 스스로가 거대한 어떤 스타일과 단순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주제의식과 배우의 연기법과 그 총합으로서의 하나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비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스터로이드 시티는 어떻게 생각하면 웨스앤더슨이 가장 어려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결국 러브스토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어떤 남자가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의 상실감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요. 너무 슬퍼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에스터로이드 시티라는 곳에서 워낙 뛰어난 10대 천재니까 얘가 무슨 과학 경진대회 같은 데 상을 받으러 이 도시에 오면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잠시 사랑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관계를 맺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떠나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데 웨스앤더슨의 영화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인물들은 다 고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뭔가를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상실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새롭게 찾아온 것 같은 사랑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거든요. 영화의 주인공들에 해당하는 아들은 거침없이 사랑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계속 우회하다가 그 길이 맞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영화를 다 보면 중반부쯤에 너무 황당하고도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SF적인 설정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가 결국 상실과 그로부터 디디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고 본다면 그때 SF적인 사건 속에서 없어지는 건 소행성이거든요. 그러다 그 소행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그거 자체가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은유로도 흥미롭죠. 이런 측면에서도 장면이면 장면 거기다가 이 초호화 캐스팅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짜 웨스트 앤더슨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영화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건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어떤 영화가 주는 매력과 가문과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또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하고 나하고 모든 면에서 잘 맞아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웨스트 앤더슨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 예술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결국 어떤 걸 말을 하냐면 둘이 서로가 탐탁치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것들 희망을 발명해낼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왜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끝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영화 같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에도 눈이 즐거운 전시회에 다녀온 기분이었는데요. 평론가님 해설 들으니까 확실히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위부터는 만점입니다. 샬롯 웰즈 감독의 심지어 데뷔작이죠. 애프터 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비범한 데뷔작을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이게 첫 영화니까 애프터 선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 깹니다. 침대에서 깨가지고 이제 굉장히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도 이제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 카펫이 오래전 아버지랑 같이 갔던 터키 여행에서 아버지가 샀었던 카펫이에요. 그 카펫을 받고 더군다나 꿈에 아버지 꿈을 꿨거든요. 돌아가신. 내가 아버지랑 같이 터키 여행 갔을 때 찍어둔 영상이 있었잖아. 해서 캠코더를 찾아 봅니다. 캠코더를 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즐거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있어봐 마냥 즐거웠었나 그때 아버지는 어땠었나 라는 걸 되짚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애프터 선이 비범한 거는 이제 울픽 봐서는 이 영화가 성장 영화처럼 보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반성장 영화예요. 어떤 소녀가 있어요. 아빠와 함께 터키 여행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겪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성장 영화 구도 속에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소녀로서의 풋풋한 새로운 첫 번째 사랑,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가족의 의미, 혹은 어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런 걸 통해서 돌아오고 나면 한 뼘쯤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성장 영화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소녀는 그 여행 내내 즐거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터키까지 가서. 근데 그 당시에 자기는 즐거웠다고 생각했지만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그때 왜 그걸 몰랐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보다는 반성장의 테마가 있고 깨달음보다는 그때 몰랐던 것에 대한 탄식이 깔려있는 영화이죠. 이 영화에서 보시는 하나의 어떤 작은 팁 같은 것을 드리게 된다면 영화에서 터키 여행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들이 과연 실제로 저렇게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면 영화가 굉장히 달리 보여요. 무슨 얘긴가 하면 2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보았던 아빠 행동이 달리 보이죠. 그리고 그때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그때 왜 아버지를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돌려세우지 못했을까에 대한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사실은 그녀의 어떤 죄책감이나 무력감이나 혹은 간절한 탄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억에 작용을 해서 말하자면 과거의 기억 속에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된 게 관객이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형식은 사람의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진실을 다루어내는 굉장히 비범한 영화적인 화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대망의 1위는요. 뭐 아실 것 같은데요. 스티븐 스피리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파벨 만스입니다. 파벨 만스는 사실 스티븐 스피리버그라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감독일 텐데 그 감독이 거의 50년 가까이 감독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영화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렇게 50년간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던 자신의 가장 내밀했던 심지어는 스티븐 스피리버그의 출판된 전기에도 안 나오는 그런 가족사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독 자신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어떤 자기의 세계에서 확고한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장의 노년 시절에 자기 스스로가 다루어본 한 번도 다루어온 적이 없던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술가의 일생에서 이 작품의 이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챕터로 안 넘어갈 것 같은 혹은 자기의 경력의 끝에서 문을 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작품이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는 측면에서 두 작품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만든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스티븐 스피리버그의 이 작품은 와 스피리버그는 엄청난 감독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대 라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감독한테는 중요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창작해서 만든 이야기나 자전적인 이야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위대한 감독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 어린 시절이 담겨서 이 영화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서 훌륭한 거죠. 결국은 이 영화와 다루는 것은 삶에서 비극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 비극이 있는데 영화라는 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스피리버그가. 영화는 너무 영광스럽고 예술은 너무 휘황찬란한 빛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삶에서 필연적인 비극을 영화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라는 테마예요. 그런데 이 테마는 스피리버그 평생의 테마였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쪽 중에서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삶이 너무 중요한데 삶에서 수많은 비극이 있는데 이 비극을 승화하기 위해서 영화를 예술로 삼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오히려 무게중심은 영화에 있는 거예요. 삶보다도 영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스피리버그는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고도 진실하게 고백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다 비극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스피리버그가 굉장히 괴로웠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과 관련된 어떤 일들 때문에 가정사적인 일을 굉장히 괴로웠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봤죠. 그러면서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게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영화 만들기로 극복하는 건데 단순히 에너지를 이쪽에 쏟아서 극복했다가 아니라 그 삶에서 일어났던 괴로웠던 순간들을 영화적인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로 집어넣기도 하고 영화적인 형식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영화와 세계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마침내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매 순간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삶에서 힘든 순간 거기서 탈출하기 위한 영화 또 다른 삶에서 힘든 순간 영화 이게 아니고요. 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비극적인 사건들로만 사실상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가 해피엔딩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무기의 중심이 삶에 있지 않고 영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의 스필버그는 개인적인 삶으로 불행했는가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스필버그의 영화적인 삶은 어땠는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더군다나 이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올 최고의 라스트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정확하게 영화에 대한 코멘트거든요. 이런 걸 한번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또 조금 달리 보이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걸작이고요. 스필버그의 저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AI와 파벨 반스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신경 만드셨는데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파벨 반스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쉬운 마음에 스페셜 멘션 준비하셨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외국 영화를 한 해를 결산하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고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한 해 간의 영화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아 저 영화를 내가 놓쳤지 추천 혹은 내가 봤는데 아 저 영화에 저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국 영화는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 돼요. 훨씬 많으니까 한 30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송할 수 없으니까 10위까지는 골랐고요. 11위에서 20위까지 해당되는 작품도 그냥 작품 리스트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당나귀 2호 말없는 소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파트 1 바빌론 보호 이스 오프레이드 스파이더맨 어쿠로스 더 유니버스 어떤 영웅 8개의 산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한 영화들 중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훌륭한 영화들 많았고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 안녕!